이 왕국은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대체? 넌 아주 죽고 싶구나 드디어 이 왕국은 내 거야 우리 엄마가 물려줄 거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안녕하세요 단준입니다 오늘은 단준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의 럭키블럭 레이스를 할 건데요 오늘 저희 왕국에 누가 쳐들어왔다고 했죠 단준님 네 거대 문어 맞아요 거대 문어가 지금 저희 왕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준님이랑 이제 대왕 문어를 물리치러 갈 거예요 맞죠? 그럼요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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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친구를 더친구를 맞아요 저 나쁜친구를 무찔르러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뭘까요? 어 이거 랜덤 뭐야 테마 큐트 어 나 큐트 테마로 해야 되나봐요 안녕 빨리 그거 봐 볼래? 어 뭐예요 이거? 아 정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러면 동물 좋아하는 사람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컨셉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니다 여기서 옷을 고르는 것 같은데 이거 캣 리얼 이거 이거 끼시면 되겠네 동물 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나 우클릭 여기 우클릭 해서 제가 드릴게요 여기요 난 귀여운 거 나 여기 좀 귀엽죠? 어린이 왕자 느낌 네 이거 띄 오케이 나 오늘 어린이 왕자야 너 혹시 생디치페리라고 아니? 상대찌페리 몰랐니? 장미꽃 장미꽃 옆에 이렇게 놔야겠다 그것도 아니 혹시 그 뭐야 거대 그 뭐야 그 뭐냐 아 바보범나무? 아 구렁이 있는데 뭐지? 아 보아뱀 맞아요 보아뱀 맞아요 오늘 나 왕자니까 말 걸지마 너는 고양이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 핑크핑크 공주인데 뭔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핫핑크야 내가 더 귀여운데 난 어린 왕자라고 난 블루 지금 내 귀여운 고양이 귀가 안보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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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앞으로 쭉 가 앞으로 쭉 여기 가면은 여기에 뭔가 있어 스폰포인트 여기다가 이제 스폰포인트 칠 줄 알지? 이렇게 치면 돼 스폰포인트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스폰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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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린 왕자가 출발할 거야 너도 출발해 간다 귀여운 고양이 간다 어 뭐야! 안돼 살인토끼야 시작부터 안돼 너 죽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 아! 떨어졌어 처음부터 안돼 나는 귀여운 왕자니까 화를 내지 않아 나는 먼저 갈게 터졌는데 난 밀고 나 간다 사름라토끼 나 진짜 하 짱물을 짱물을 할 줄 알지? 어디갔어? 안보이는데? 잘 가보있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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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 뭐야 벌써 저기야? 오 뭐야 이거 대박 범이잖아? 아 다이아몬드가 더 필요해 나 먼저 갈게 나는 행운한거 같아 길이 끊어졌네 나 죽어? 아악! 오 막았어! 봤어? 나갔다고? 안 돼 안 돼 나 때릴 좀 안 돼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지? 아 나 블럭있어 그러고보니까 잠깐만 저 오케이 난 성공 어 여기 뭐야 이거 아싸 내가 길을 방해하는거구나 오 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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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돼 아니 내가 내가 아 이거 내구성 낮으니까 오 아싸 다이아몬드 오 뭐야 어 뭐야 이게? 오 대왕 럭키블럭이야 대박 우와 대왕 럭키블럭 칼 떨어졌는데? 아쉽네 나는 대왕 완전 좋은 칼 먹으러 왔지롱 아하 어 뭐야 너 mpc당 나 훌륭한 거래야 왕자는 원래 이러는 법이거든 너가 공주라서 아직 뭘 모르나본데 왕자는 이렇게 산단다? 공주는 어떻게 사니? 옛날부터 공주가 더 귀했어 되게 대접받는 줄 몰랐다고 뭔소리 하는거야 왕자로 짜리라고 왜 무슨일이야 난 스파뿐인트 할게 벌써 망가져갔다고? 당연하지 너 어딘데? 안보여 저기 있네 찌개이다 역시 어 근데 너는 옆에 고양이가 있네 난 크리퍼 있는데 봐봐 인형 난 크리퍼 인형이고 어 근데 나 저 검은색깔 럭키블럭 뭐야 아 아니구나 아무것도 오케이 간다람 미안 어 어떻게 갔지? 나 생각했다 좋았어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대왕 문어를 처치할거야 어 뭐야 아싸 mpc 나 mpc 또 나왔지 mpc가 왜 나 한 번 떴는데 내가 운이 좋은가봐 오 이것은 폭죽파티 감자파티 싫어 아 다른거 다 했는데 칼이 없어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구세기 구세기 같은 친구 어머 이거 뭐야 오 깜짝이야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아 깜짝이야 어머 여기에 너 닮은 애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니 어 이거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뭐 남일이지 나 건너갈게 키디 키디 다 끊겨버렸는데 어 이거 점프맵 써야지 점프맵 점프맵 할 줄 알지 이 점프맵이 점프맵 수준이 아닐걸 오 야 이거 오 탈이당인데 오 점프맵 되게 어려워 보인다 블럭있지 하하하하 못가 설마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줄래 진짜 내가 왕자라서 도와주는거야 이런게 왕자들이 하는 일이지 뭐 나이스 나 먼저 갈게 구세신 내꺼 넘어오면 안돼 안가 안가 아 얘 어떻게 잡지 어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오 아니 아니 무슨게 무슨 아니 다이아 블럭인데 야 오지마 오지마 아싸 오 이거 어떻게 만날거야 오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거다 와싸 이게 뭐야 점프 오우 아잇 이거 내가 이겨도 되는거 맞지 아니아니야 내가 이길걸 그럼 너 아직도 문어 얼굴도 못 간 거 같은데? 아악! 이따가 와 감히! 나는 이미 문어 얼굴도 통과했어 미안 나부터 갈게 내가 먼저 가서 문어를 처치려야겠다 나 벌.. 어 나 벌써 성이 보이는데 우리 성 벌써 왔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너 진짜 마크 못 하는구나? 아! 너 정말 마크 못 하는구나? 아니 뭔 소리야 너 지금 어딨니? 난 지금 아니 너 문어 얼굴도 못 간 거 아니니? 이거 진짜 돈 있네 스포 포인트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어? 그럼 그럼 하고 있자 다 하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되게 못한다 어머 어머 이걸 못 해? 진짜 대박이다 내가 우리가 뭐 설치를 좀 해줘야겠네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냥 초보인 척 하는 거지 어? 야 야 너 난 먼저 갈게 진짜로 이제 이제 도와주는 거 없어 내가 여기다 블럭크 설치해줬다고 제발 앞에 문어 달면 너 얼굴 보이지? 거울이야 저거 딱 장비를 끼렴 장비를 끼렴 장비를 끼렴 어? 아 밥 저거 어쩔 수 없지 밥이 너무 센걸 난 점프했는데 갑자기 좋아 아 이거 토끼 필요 없어 아 야 밥 어디까지 와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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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레벨어 얘 좀 에바세방인걸 바비친구 뭔 소리야 너가 못하는 거 아닐까 나는 밥 나왔는데 이겼었다고 밥은 무시하고 빠르게 뛰어야돼 아 내 친구랑 사는 건데 당연하지 저를 어떻게 죽이니 체력이 보이잖니 아하하하 아니다 엔더 고슴 아 엔더 고슴으로 도망가 멀리 아 럭키 쭈님 언데나 아니네 예 어우 오 뭐야 왜 갑자기 천두 천두 스라이마이크 점프 어 아예 가리있고 점프 나 진짜 쌓일 것 같은데 나 진짜 너무 강력한데 나 강력해도 되는거 맞지 앗싸 레벨알 어 오 사도대방으로 킬블럭이다 어 뭐야 우와 역시 에메랄들은 여고등으로 떠줘야지 어? 나 이거 뭐 얻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뭐? 네, 이쁘다 어, 꼭 이쁘다! 그치? 어?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들! 얼굴이 고양이가 아닌데 부끄리한거야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들 오, 빠른데 나 잠깐 어디로 갔다올게! 그냥 템 뷰하러 올래, 갔다와서 너 이길 것 같거든 나 죽어? 일부러 죽인 거야 야, 그만 던져만! 됐다, 내가 MBC를 찾아다녔어가지고 안녕, MBC야! 어, 아니 없어! 미안 미안 미안, 갈게 갈게 갈게! 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겠어! 아, 그만 던져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알겠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왜 이렇게 많아줘? 못하나 보다 마크! 아, 무슨 소리야! 마크 개빡 웃으리! 야, 그만해! 장비는 끼고 있니? 아뇨! 그럼, 아니 나 미국 손도 알까 봐 뭐야 어디 갔어 벌써? 성에 들어갔니? 어, 나 성 들어갔어 엄마! 나 망했다! 야, 야 너 내 MBC 죽였니? 미쳤어? 나 망했는데? 나 지금 어떡하지? 나 너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같아 내가 지금부터 속도 낼게! 봐주는 거 없다 이제! 아, 그럼 그럼! 봐주는 거였어? 당연하지 내가 일부러 죽었다고 일부러 MBC 만나려고 죽었어 일부러 MBC 만나려고 죽었어 누구든지 알걸? 여기야! 나 벌써 성이야! 나 왔어! 아, 잠깐만! 난 잠깐만! 아, 야! 야 마녀가 MBC 죽여만! 어, 난 죽.. 내가 죽어! 오, 예! 오, 첫 거래 했나보네 오, 첫 거래 했나보네 오, 다이아몬드 좀 얻었나봐 그럼, 다이아몬드 좀 얻었나봐 그럼, 다이아몬드 좀 얻었나봐 그럼, 다이아몬드 좀 얻었나봐 아, 야, 너 그만 내가 못 뗄 것 같은데 내가 못 뗄 것 같은데 그만 안 해? 그만 때려, 이씨 오, 오케이 이건 뭐야? 어, 브릭! 오, 오케이 모든 럭키블럭을 오! 오! 안녕 즐거웠다 잘 가! 아니야, 나 다시 갈거야 죽지 않아, 나는 난 럭키블동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딥거λλ 다 부셔야 돼? 오! 안녕 방금 소리 들었니? 폭주파티? 양갈래끼리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어, 다이아몬드가 사라졌어 오, 이거 Bass airlines 무지? 처음 보는 화善인거야? 오!!! 럭키몬 1등! 뭐야, 벌써? 뭔 소리야 이거 아직 갈람 벌었는데 우리 문어 처치도 아직 못했잖니 왜..왜..왜..왜 끝인데? 구성 안해? 응? 아니야 더 가야돼 뭐야 너 그리고 여기는 럭키블럭 부수지도 않았잖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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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봐준다 처음 구간에 너 아직 럭키블럭이 그대로 있어 아 정말? 하지만 내가 특별히 한 번 봐주도록 하지 공주니까 길을 잃었다 난..난 갈 수 있니? 어 너 죽었네 어 아니 나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치구나 이거 아니 길이 없어 길이 있어 앞으로 쭉 가면 돼 그냥 근데 이거 스폰 포인트 구간이 여기가 스폰 포인트였나? 나 스폰 포인트 못했니 설마 여기서? 아아 야 앞으로 쭉 가봐봐 뭔가 있을거야 들어가는 문이 들어가는 문이 스폰 포인트 계단을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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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이야 아 이건 크고다 아니 내 손이 없는데 내 손이 없는데 내 손이 없는데 뭐야 야 야 야 내놔 내 칼 야 너 왜 내 칼 가져 아 됐다 어! 왕자의 자리로 간다 됐다 스폰 포인트 어! 왔다 이제 거의 끝난거 아니야? 여기에서 교환 좀 해볼까? 안녕 어 뭐야 내 칼을 왜 가져가 어? 뭐야 그냥 내 칼 가져갔어 이거 우클릭해서 깔아야돼 우클릭해서 내 칼 내놔 이거 비싼 칼이야 이거 완전 비싼 칼인데 얘 죽여 어 뭐야 아 없어 어 뭐야 생겼어 어 어떻게 생겼어? 하늘에서 다이아가 내렸어 어 무겁다 이거 버튼 클릭하는거 있어 미니게임 어? 그거 해야돼? 한편 좋지 않을까? 난 하고있는데 뭘 줄거 같아 뭘 줄거 같애 먼저 도착해버리겠어 근데ẹ 약간 his 최대한 예웨 아무것도 안 되나 봐 괜히 했어 근데 내 칼은 아니 내 칼은 왜... 안줘? 얘 안 줬어? er 어우 엄마 어머니 너무 모르는데 buzz 어 아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이 활의 이렇게 무서울이 라인이라니 odds 아 아 역시 너는 아무리 봐도 허접 무슨 소리야 갇혀서 즐겄는데 아싸 나 먹을 것도 없네 이럴수가 왜 무슨일이야 황금수는 못먹는거니 부럽다 나는 완전 싸구렸네 지금 인생이 그지 인생이야? 오 완전 오 감자파티 감자라도 먹을까? 감자라도 먹겠어 난 감자라도 먹겠어 죽어야겠다 구운감자를 먹어야겠다 구운감자 내놔요 간다 오 엄마 살인토끼 엄마 하지마세요 오늘 어머니 좀 많이 소환당하실데? 어 당연하지 어 여기있다 문어괴물이다 문어괴물 아 저 저 나쁜 나쁜친구 저거 문어괴물을 처졌어 내가 먼저 문어괴물을 처치할게 어 어떡하지 엄마 태왕크리퍼랑 갔었어요 한번만 걸려주세요 뭐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 여기로 갈거야 어디야 지금 문어 갔니 문어한테 아니 나 문어한테 안갔는데 아직도? 아 저긴데 다이아 풀셀 입고있는 애구나 너 아 아 정말 찌질하기 어머머머머머머 문어의 입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아무래도 난 배에 배탔어 이제 난 배에 배탔어 이제 오 배에 뭐 있는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지 요거 배야 배 아 아무것도 안들어졌다 오 여기에 진짜 팽맨 알아 팽맨 오 뭐야 안녕 베이비 미소 베이비 미소가 내 활을 왜 빼서 간거야 다시 빼줬어 잘했어 어머머 너도 너의 베이비를 잘 찾아봐 베이비가 있을거야 어딘가에 베이비 근데 임빈에 내 머리가 있던데 그건 너의 목숨 이제 곧 끝난다는 시대 개씨 오 굿굿굿 뭐야 얘 오 대왕 슬라이드 오 깜짝 놀랐어 지금 잘 가고 있는 오 안녕 내 옆에 있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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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이게 뭐야 얘 하늘을 왜 떠다녀 내가 잡았어 아래 난 먼저 갈게 진짜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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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저리 비켜나가 오 오 오 오 오 오ger 오ger 미뉴스 이리 이리 오 오 오 오 에 밀어줬어 내가 자자했어 이거 알겠어 오 엘브 히쿠션 엄마의 히쿠션 어 여기가 문제지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거지 어머 마그마 슬라임 내가 잡아줄게 어 내가 밀었어 웃자라니마 다 됐어요 히쿠스 어머어머어머 어 어 이쁘로 들어갔어 어 뭐야 어 너 앞으로 간거 아니야 어 인스턴트 테이블 하하하하 나는 먼저 간다 하하하하 새로운 곳으로 왔다 어 나 왜 여기로 TPN이 모르고 오마이갓 안녕 안돼 안돼 안 돼 저기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팩맨이 떠다지는거 같은데 이거 내가 소환한거 같아 아까 어머 어 뭐야 이거 뒤를 볼래 하하하하 뭐라고 어머어머 나 죽는거 아니지 나 여기 뜨빛하는데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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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니 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나 진짜 죽는거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눈부 포인트 했다 요호 외잘로 왔지롱 오 뭐야 이거 죽었다 나 간다 간다 뭘 버리지 뭘 버리지 이걸 버릴까 다시 가겠어 이거 템이 너무 많아 어떻게 가지 어 완전 안좋은거였어 포 출발 출발 이 해상을 구하러 가자 어 어 이건 왜 버리는거 이거 에메랄드 버려줄까 어 럭키검이라는 것도 있어 짱 신기하다 어 나 그거 되게 많이 나왔던데 어 진짜 나 처음만 하던데 그거 뭔지 모르겠어 운력치고 그냥 때리면은 럭키가 굶는거 같아 내 몸에 효과가 아닌가 아니오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오오 대박 으악 으흐흐 죽고 봐 다시 가 오 어 예쁜 꽃이다 아 댕댕이들 너무 커요 지금 그렇게 어 그렇게 있을 시간이야 없을텐데 나한테 죽을텐데 아냐아냐아냐아냐 아흠 죽지않아 아 침발 뭐이 좋아 어 왜 안좋네 오오 찬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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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거야 완전 강력한 아이가 나한테 왔어 어 어 어씨 무섭이 어머머 어 마녀야 웃지마 어 어 뭐야 이 뭐야 이 마녀 베리베리 강력하잖아 어 아냐 나 아직 안졌어 내가 너를 박살낼거야 알아? 어 아 야 너 말 끝나자마자 다 죽었어 살봐 내가 복수한다 했잖아 나 나 못먹어 저리가 마녀야 어 달려간다 저리가 마녀 됐어 마녀 잡았어 오케이 앞으로는 가자 돌찜이다 이건 뭐지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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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걸리지 않았잖아 아 이검사가 먹지 않는다 이 상태를 앞으로 집집 오 좋다 저 뭐야 안 이상한거 아 또 여기 왔어 안 돼 내리지 말아줄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찰떡 파인줄 나 먼저 갈게 아 뭐야 계속 이거 나 운이 안 좋은가봐 계속 이상한거 하하하하 왜 못돋는데 아 있어 그 비밀스러운거 뭔데 호 으어 Sta 오어어어어 하이라이 React 으허헣 아 나 방금 돌이키고 타고 갔어 나 방금 롯데월리갔어 아하하하하 나 방금 롯데월리가 아는대 대박 재밌네 여기 거의 뭐 거의 뭐 나 지금 자이로드롭 타고왔는데 한 번 같이 타떼 하하하하하 너무 꿀잼이다 으흫 야 재밌겠다 ooh 너무 꿀잼이야 역시 자이로드롭이야 맨날 가면 어 lantern 연속으로 이게 두개 낳다 NSH 어렸어 어 flash 나 여기 어떻게 지나가 아 이걸로 지나가 발 eat 이었우우 으아ично 하이라이트 ㅎㅎ cruise 아 나 방금 돌이끼고 타고왔어 나 방금 로떙을드갔어 mao 나 방금 로떠 TEA Vоны갔는데 대박 재미있네 여기 거의 뭐 나 짐 자이로 드롭 타고 와서 왔는데 다 같이 타래? ㅋㅋㅋㅋ 너무 꿀잼이다 ya secret 재미있겠다 너무 꿀잼이야 역시 reiterate 역시 자이로 드롭이야 오된다 typed 아 근데 나max 지금 어떻게 지나가 아 이걸로 지나가야지 Enlightia 피니티! 어머! 오! 왔다! 하하하하! 난 피니티지! 끝났지! 하지만.. 이걸 개야돼! 어? 안녕? 나봐요! 나 운이 너무 좋은데? 나도 나도! 피니티! 네! 우리도 좋을걸! 기다려! 하지마! 오! 고양이 파티! 어머! 마지막까지 이겼다? 가자! 왼쪽에 이 파란색깔 불은 뭘까? 한번 들어가볼까? 난 핑크색인데? 어! 어! 뭐야! 나 여기 왔어! 우리 왕국이 구해졌나봐! 단추야! 야! 우리 왕국이 기어져서 이렇게 행복하게 된거야? 어! 그런거같애! 너무 멋있다! 야! 우리가 나라를 뺐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을 이렇게 이뻤었지 맞아! 서로서로 이렇게 피크닉도 하고 여기서 크리퍼랑 몬스터들끼리도 같이 놀고 이랬었잖아! 기억나? 맞아 맞아! 살기게 이렇게! 어! 근데 그거 알아? 왕국은 내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구했는데! 뭔소리 하는거지 대체! 넌 아주 죽고싶어 나 드디어! 이 왕국은 내거야! 우리 엄마가 물려줄거라고! 우리 엄마가 물려줬어! 내가 구했다고! 내가 구했다고! 아니 너가 구했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줬어! 내가 구했으면 내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구했으면 내거지! 뭔 소리 하는거야? 너 진짜 나랑 한 번 싸울래? 어머 그냥 모르고 때린거야 이건 모르고 때렸어 너 나랑 싸울 준비 됐니? 그럼 돼있지 아직 안 된거 같아 뭔 소리 하는거야 나 있어 여기 상점도 있거든?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반갑고 나는 상점 갈게 단추야 나는 템 사야해 너랑 싸울라면 여기서 사는거야 여기서 사는거야 뭐 먹지? 블럭? 나는 방어구만 살고 아이스크림 사라 여기 아이스크림 사라 아이스크림 사라 여기 아이스크림 상점 인첸트 인첸트 안필이 없을거야 아 이거 모르고 필요한거였는데 바보였나봐 나는 오마이갓 난 바보야 오자가 없는데 오 뭐야 여기 오! 할로윈 캔디 캐논 보여? 오! 완전 이뻐 아 나 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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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이스크림 나는 그러면 호박캔디데데데데데데 내 멋있는 무기 보여줄까? 오케이 오 봐봐 딱기달려 빵야빼야 캔디 파워 어때 아파? 안아프지? 오 진짜? 우와 여기 칼도 있어 우와 캔디파 롤리파워 어 근데 나 롤리파워 멋있다 오 맞아 나 이것도 하나 살래 이거 뭔가 멋있어 우와 여기 이쁜팀 진짜 많다 어딘가? 어 이것도 이쁘다 어 화장실이다 아 진짜 나도 화장실 갈래 내가 이쁜 무기들 보여줄까라 방금 다 샀는데 우와 진짜 이뻐 어딨어? 어 나 여기 상자고 있어 아 거긴 안들어갈게 미안 큰일나 오케이 됐다 난 2층에 있어 어 뭐야 여기 누가 똥싸 나 어때 내 무기? 야 뭔가 개쩍 너 야 완전 이쁘지? 이거는 나만 살 수 있어 이게 제일 간지 우와 개쩍어 아하 부럽지? 이거는 두자들만 사는거잖아 이제 나 싸움 준비 거의 다 된거 같은데 넌 다 됐니? 큰일나 어 여기도 팔아 여기도 그거 과일 과일 아니 뭐야 그거 없어 어 아니야 무기를 팔 줄 알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게 없네 아 말해줄걸 그랬어 나 이미 다 나가지고 다 알았는데 하하하하 와우쉣 일로와 나 너나랑 싸울 시간이야 이 왕국은 내꺼라구 진짜 내가 구했음 내가 구했음 어디야 어디서 1층으로 내려와 1층 여기 여기 다시 흰색 포탈을 타고 들어와라 야 얍 잡았어 자 여기다 우리가 싸울 곳은 어 이 케이크도 맛있겠다 컵 케이크 봐봐 헉 아 무슨 아기자기하다 그러니까 자 일로와 단지야 너 나랑 이 왕국을 가질 싸움을 시작하는거야 들어와 잡았어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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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서있는다 너는 네 핑크색에 서있거라 내 신하들이여 잘 보거라 나의 승리를 알겠냐 나의 승리를 볼 것이다 나 로템 세팅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물약을 미리 빨아볼까 한번 물약 빨기 물약 빨기 아하하 이게 좋은건가 이게 좋은건가 이게 좋은건가 와 나 완전 강력해 대박사건 자 물약 좀 미리미리 빨아 나한테 원컵 날거니까 이거 먹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내가 여기다가 지금 신하를 풀었어 내 수호병들이야 어떻게 이게 뭐야 내 수호병들 내 수호병들이여 다들 날 지키거라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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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길로 가라 핑크색깔로 근데 진짜 빵야빵야때론이 뭔지 딱 보였게 자 준비가 되었느냐 되었다 되었다 아니지 저기 서있어야지 너는 여기다 어 알았다 그래 그러면은 관중들이여 나는 응원하거라 내 신하들이다 나는 응원해라 나는 응원해라 안된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이 왕국은 내꺼다 3 2 1 스타트 얍 어 우리 활례전인가 어 너 좀 무빙이 좋은걸 아하하하 어 뭔소리 하는거야 내가 내가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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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운이다 슈팅 스타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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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스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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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슈팅 스타다 하하하하 어떠요 나의 럭키와리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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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나의 이 사람은 뭐 말있는데 이게 바로 럭키와리지 어 나 화살 없나봐 한찌야 큰일 났다 나 화살이 없나봐 한찌야 큰일 났다 하하하하 형들 너희 함께 당기 아니 하지만 전세라 너 어딨지 너가 모이잖아 아 여깃불 아 야 아 아 아 어 나 아픈데 어떻게 해 나만 아픈거야 지금 어 나도 아픈데 지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어 어 어 물 이리 봐봐 물 너는 나한테 죽었다 너는 나한테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 엄마 어지러워요 나도 몰미 몰미 몰미에요 아니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뭐야 이거 다 용암파티야 안돼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고 싶어 누가 올라가기 싫대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해줘 오케이 간다 딱 기다려라 아 뭐 또 오는 올라가 살려줘 하하하하 언제 올라오는거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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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정당당히 맞장주자 어 좀 하는데 그럼 너도 당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난 먹히지않았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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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보이지않아 어 어 어 야 내가 이길거야 나 망했어 안돼 나 방어 잡았어 안돼 너 체력이 마땅이구나 얘 슈가 그럼 칠 먼저 만지니 어 어 아프면 도망갈것이지 넌 날 못잡을텐데 아 아 난 깍고같은거 만친다 그럼 저리가 하하하하 야야 야야 이건 바로 럭키화 내가 좀 맞아줄까 다시 맞겠다 걷었다 오 아니 쿠션을 먹어 치사하게 어 한대 살려주세요 나 죽어? 죽어? 아니야 아니야 그릴이 없어 난 죽지않아 나도 안죽어 진짜 눈더군 아 어 어떻게 잡았지 내가 설마 떨어져서 죽은거 아니지 아 독댐 독댐 나이스 나의 독댐 성공적 그럼 이 왕국은 내꺼야? 아 거미 거미 좋지가 않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의 승리다 이 왕국은 나의 것이 되었다 단추 더는 내 딱 간다 하거라 하하하하 알겠냐? 내가 왓도다 자 여기 그러면은 내 시사여 인사를 하거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단추와 함께 마인크래비트 럭키블럭 레이스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해봤는데요 승리는 미소가 하였습니다 과연 다음 승리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미소와 단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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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